주님을 찬양합니다. 여러분 여기 좀 봐주세요. 여기 보세요. 여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. 우리 어르신이 양쪽 귀가 안 들리시는 상황이었어요. 여기 오른쪽 귀는 군대에 있을 때 사고로 인해서 귀에 청력이 상실이 되셨습니다. 그 이후로 전혀 듣지 못하고 계셨고 그리고 왼쪽 귀는 암 수술을 받으시면서 고막이 제거되었어요. 그래서 보청기를 끼고 겨우 듣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지금 기적을 행하셨습니다. 오른쪽 귀 아예 듣지 못했던 귀로도 들으시고 보청기 빼고도 고막이 없어서 듣지 못했던 귀가 보청기 빼고도 정확하게 듣게 되셨습니다. 양쪽 귀를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